2번 하면 안 된다 아 가있다고 해봐 붙었어 붙었어 아 가있다고 해봐 그렇지 흠흠 흠흠 그렇지 받아주면 안되지 그렇지 가드 쓸고 내리고 크롬 끌어내야지 다 받지마 그래 주문할때 끌어내 야 유식이 준비해라 스텝을 띄어 그렇지 아 굿굿굿 주문할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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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이미 올리고 자세 낮추고 같이 끊어내 주문할때 쑥이미 올리고 오해 아 똥대기야 기다리면 먼저 먼저 해야돼 압박해 먼저 어퍼 바디까지 치야지 주문할때 받아서 갇혀 주문할때 같이 치고 끊어내야지 주문할때 주문할때 주묵 나와야지 보고 대주지 말고 쳐 맞춰 주문할때 주묵내야 돼 주묵 대주지 말고 쳐 그래 주먹받아 니가 먼저 해 공격을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다시 바디공격 잘해봐 그리고 후불을 끊어내고 주먹도 하면 끊어내 바로 받아쳐 다 받고 있지만 상대적 지쳤어 똑같아 그쳐 다시 늦게 끊어내 다시 늦게 다시 보고 받아쳐야지 주먹 안 나오면 막 때리잖아 칠 때 상대 공격할 때 찬성이 열린다 주먹 나와야지 명치도 열렸잖아 명치도 밑에 명치도 열렸잖아 받아쳐 집중하고 그렇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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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